지난해 대구문화재단 문제점을 MBC에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대구시가 두 달이 넘는 감사 끝에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 고위 관계자와 행사를 맡은 대행사 대표가 이종사촌 간이었습니다. 3년간 35억 원의 행사를 따낸 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대행사 대표와 사촌이라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업무에서도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인척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3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한 뒤 기부금으로 처리했고 친인척 회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3천만 원짜리 LED 탑차 홍보용력 업무를 역시 규정을 어기고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도 사실이었습니다.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문화재단이 진행한 용력 사업 중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20건, 53억 원 규모지만 절반 정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필기시험에서 붙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졌어야 할 사람은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에 기관 경고하고 직원 채용 비례에 연루된 대구문화재단 전 현직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13명과 대구시 6명 등 모두 1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